강서구 공항고도제한완화추진위원회 하반기 정기회의 강서구 공항고도제한완화추진위원회 하반기 정기회의가 지난 24일 강서구청 대회의실에서 열렸습니다. 회의에서는 먼저 재위촉되는 16명의 위원들에게 위촉장을 수여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. 이어 본격적인 회의에서는 2021년도 구청 및 추진위원회 활동사항을 보고했으며 주요 안건으로 울산공항고도제한완화연구용역 최종보고회 참석결과보고와 홍보동영상 제작추진 및 추진위원회 활동계획 등을 논의했습니다. 한편 강서구 공항고도제한완화추진위원회는 앞으로 아이카오 국제기준 개정 논의 등 국토교통부를 방문해 정보를 공유하고 지역국회의원, 타지방자치단체와의 협력 방안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.